6.17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3주가 되었습니다. 경매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경매시장의 분위기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경매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적경지역을 뺀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를 외치는 투자자들과 또 지금 아니면 내 집장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 실수요자분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경매시장에도 많은 반영이 되었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경매 참여자가 많아서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응찰자 수가 1월에는 4.8명, 2월에는 7.9명, 3월에는 1명,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었고요. 4월에는 5.4명, 5월에는 5명이었는데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 평균 응찰자 수는 12.4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재개발 빌라 물건들의 낙찰율이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물건은 성동구 옥수동에 한남 하이치 빌라가 있는데요. 감정가 대비 159%에 낙찰되었습니다. 전용면적 49평의 이 연립주택은 지어진 지 33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대형면적의 주택인데다가 재건축 추진 호재가 있어서 28명이나 입찰해서 감정가 7억 6천만원에 159%인 12억 814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시점이 2018년 10월로 현재 시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낙찰가가 높게 형성된 것도 있지만 기존 빌라 관심도에 비해서는 많은 응찰자 수와 높은 낙찰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라 물건의 경우에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자유롭고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서도 제외가 되었죠.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응찰자 수가 많아지고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경매응찰자 수와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역의 철도정비창 부지에 8천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죠. 그래서 용산지역의 경매물건은 아주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 감정가 6억 6백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감정가의 2배인 약 12억 1,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해야 하는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한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시장이나 경매시장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경매로 수요가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이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으니까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함께 몰려서 경매시장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곳인 강남권과 용산 등은 정상매매가 어렵죠. 그래서 경매로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낙찰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 역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부동산 경매로 시중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이나 8월에도 서울 잠실동이나 대치동, 청담동 등에서 입찰 예정인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의 물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매 입찰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17 대책 이후에 경매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